실제 사건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까? 큰 맥락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물론 각색은 됐죠. 영화적인. 마지막에 흑금성의 정체가 발각됐을 때 실제로는 흑금성은 그때 북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광고 촬영하러 들어가기 두 달 전인가 아마 그때 공개가 됐을 거예요. 독방이요? 네. 1.5평. 진짜 너무하다. 안기부가 복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번 경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북한 쪽 살아와 접촉하지 마라. 배우들 중에 누가 본인이 생각한 그 배역의 역할을 가장 잘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감독으로서 고마운 배우는 조진웅 씨고요. 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롤인데 이 작품의 의미나 이런 의미에서 흔쾌히 주연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고맙고요. 잠깐 잠깐 나오는 그 안기부장은 권영애 안기부장이죠? 실제 인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당시 안기부장이 누군지는. 상상에 맡길 일이 아니라 권영애 안기부장 아닙니까? 영화는 팩션이니까요. 이게 팩트는 아니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분은 태극기 집회 주도하셨는데. 네.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확 띈 분이 누구냐면 김정일 위원장 역할을 한 분 있잖아요. 실제로 말투나 이런 건 다르고요. 말투는 다르겠지만. 저도 육성을 들어봤는데. 포스 같은 게. 김정일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재연이 어려웠거나 촬영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장면 없습니까? 북한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못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그쪽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굉장히 리얼. 북한도 외화벌을 해야 되니까 해외 촬영팀은 돈을 받고 찍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외국 업체들이. 거기서 소스를 구입해서. 어쩐지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합성을 한 건데. 이것도 웃긴 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찍으라고 하면 국가본법 위반이에요. 그래요? 이미 찍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찍은 것 중에 사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으라고 들여보려면 이거는 국가본법 위반이에요. 영화의 사형들 목적이더라도? 저희가 알아봤어요. 진짜 웃기네요. 굉장한 법입니다. 주석궁은 어떻게 제안했어요? 세트예요. 진짜 리얼하던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실내 세트 중에서는 제일 크게 지은 세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트 비용 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하고 애니콜 광고할 때 만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영화의 극적 장면이. 그거는 좀 영화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그 둘이 이 광고를 성사시킨 두 사람인 건 어떻게 맞고요. 그렇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건 영화적. 원래 최초는 스파이로서 공작의 목적으로 북한에서 촬영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스파이 활동을 끝내고 남북 교류의 어떤 차원으로 중간지대인 중국에서. 그분도 그러니까 숙청은 안 된 거네요? 안 됐습니다. 조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스파이를 걸러내는 건 그 사람 롤이 아니고 보위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때가 없어서. 박재선 씨 97년 대선. 이해찬 김대중 붙었을 때. 한나라당에서 중국에서 북한 쪽을 만나서 돈 360만, 400만 물을 주고 국지전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했다. 둘이서 막아냈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몇몇 의원들이.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서해 5도에서 이제 좀 도발을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극중 이제 북한 대외기관의 천장이 이쪽이랑 이런 이런 일이 있는 데를 했고 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금성이 설명을 해서 못하게 설득을 했죠. 하중하게는 맞습니다. 물론 둘이 같이 김정일을 가서 설득하는 건 아닙니다. 영화적으로 풀기가 길어서 저는 압축해서 표현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다이내믹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전쟁 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때 표차가 50만 표가 안 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서해 5도와 휴준전에서 대포를 쏴봐요. 사람들은 전쟁 났다고 생각하지. 선거 바로 직전이고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중파에 나와서 빨갱이냐 아니냐 묻던 때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영화 준비하다가 중앙정보부 관련 취재하다가 우연히 이제 흑금성이라는 사건을 알게 됐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정말 흥미진진하다군요. 저도 저도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궁금했고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잖아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정말 그래도 국정원이 일을 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오히려 그 시절에는 일을 더 잘했구나 싶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정말 이거 영화도 다 표현을 못했는데 굉장히 치밀해요. CIA 같았어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본 바로 대북 관련 공작이 그 당시에 3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중에 200개가 실패한 공작. 100개가 진행되고 있는 공작. 그런데 그중에 10개. A급 공작 중에 하나였대요 이게.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9개의 공작이 더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알고 싶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